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국어가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제 수업에서는 예언을 했거든요 3월 모의고사가 언제나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과 똑같은 패턴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 수능과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러면 내가 등급을 올리거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비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굉장히 국어가 어려웠다고 느껴진 친구들은 이 한번 방법론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1등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일단 총평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급컷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등급컷을 보면 메가스트리 기준으로 언어 매체를 보면 작년 1등급이 83, 2점수거든요 2등급이 75, 3등급이 67, 6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등급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아마도 재생들이 포함돼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재생이나 고3이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재수를, 삼수를 해도 국어 성적은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왜 국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오늘 이 퀘스트랑 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한 번쯤 고쳐볼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83밖에 못 맞는다는 말은 바로 비문학 지문 두 지문을 통째로 날릴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등급만 봐도 75점이면 3 지문 정도를 날리면 우리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반대로 생각하면 등급맞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략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별로 보면 문학은 솔직히 이제 저는 늘 이런 말을 하지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 난이도가 없어요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문학에서는 우리가 보기라는 거와 선택지를 잘 읽어내면 그 작품이 낯설든 내가 익숙한 거든 상관없이 빠르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누누히 문학을 정말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는 과목이고 따로 평상시에 공부 안 해도 되는 과목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문학 논리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문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학을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문학의 패턴, 작년부터 패턴은 보기 문제라든가 보기 문제에 딸린 선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길어요 보기 한 문제만 가도 거의 반 패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는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보기나 선택지를 혼자서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듯이 문학의 출제 방식과 여러분의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을 토대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는 수능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었어요 독서는 지문 내용만 보면 정보도 많고 오히려 수능보다 훨씬 내용도 길고 어려웠어요 복잡했어요 그런데 복잡한 가운데 문제 선택지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 이 독서 지문이 지금보다 좀 더 짧아질 거고요 좀 더 구조 속의 구조, 논리 속의 논리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문 읽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답이 안 풀려 반대로 여기는 지문이 어려운 대신 선택지를 쉽게 냈다는 거 이거는 수능하고 약간 다른 패턴 다른 패턴이 보다는 좀 더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구조의 구조를 그러나 우리는 수능에 맞춰간다면 지문에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을 때 선택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논리적인 관계로 풀 수 있다 독서라는 걸 근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뜻풀이를 이해했을 때 내가 공부 잘한 것처럼 보이고 선생님들이 나눠준 자료를 읽었을 때 배경 지식을 읽었을 때 내가 똑똑해져서 비문학을 잘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배운 강의를 가지고 수업 내용을 가지고 오늘 푸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16페이지를 내가 내 논리대로 읽어가는 힘 그 논리적으로 읽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늘 독서에 대한 배경 지식 일도 넣지 않고 혼자 읽어가는 논리 글쓰기를 논리를 토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것들을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고 과제가 주관식으로 돼 있어서 논리 과정을 교정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문법도 수능하고 똑같이 냈어요 무슨 소리냐면 철저하게 암기된 지식을 묻지 않고 조건들을 주고 그 조건들의 활용 양상 조건들의 사례가 주어진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뽑아내서 그것을 그대로 선택지에 나온 사례로 적용하는 문제를 냈지 내가 유마가 뭔지 된소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암기률완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조건들을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냈다는 것까지도 수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시간이 문법 때문에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래서 비문학만 살짝 문제 수준이 다를 뿐이지 그 대신 문제 수준 대신 지문을 어렵게 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고생을 했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나도 1등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배운 이 수능 공부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제 열심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방법의 문제잖아요 접근의 방법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점수를 받는 방법은 기존의 공부 방법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문학을 제가 말한 것처럼 난도가 없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도가 없다고 말한 거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제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문학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정답을 찾아내게 하려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논리예요 논리란 기준이라는 범죄 안에서만 사과하라예요 현대시가 오든 고전시가 오든 보기라는 기준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 얘가 기준이 돼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작품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작품은 보기라는 기준이 주어지고 선택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 기준을 잡는 능력과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문제 그리고 작품에서 질문에서 요구한 필요한 부분만 보는 능력을 키우면 문학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독서의 정보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빠르게 핵심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게 핵심이고 이거에 대한 뜻풀이를 받아 적을 거고 그걸 이해한 거로 착각했을 거예요 수능은 절대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에 뜻풀이를 묻지 않고 각 단락의 핵심 전체 글의 구조에 관계를 물어요 비교했을 때도 비교 간의 범주 상의 차이나 공통을 물어요 그들의 관계를 믿지 하나하나의 뜻풀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뜻풀이에 매달리면서 읽고 있다면 수능 날 끝까지 못 읽을 것이고 다 읽었더라도 문제가 정답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핵심 문장과 아닌 문장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걸러냈다면 그것을 정리하면서 핵심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핵심을 잡는 능력과 동시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반대로 이 지문을 읽는데 80을 투자하고 문제 푸는데 20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문은 빠르게 읽고 문장 따라 읽어놓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으로 바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도 지금 말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개념, 데피니션이 중요하고 제 문법 강의를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데피니션에서 암기할 거 7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응용하는 원리 기본 개념을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 일일이 암기하고 정리하는 순간 응용력이 사라지고 수능하고 거리가 먼 내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이든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 강의 듣고 있고 퀘스트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쉽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바꿔보는 거 모든 학문은 논리로 돼 있거든요 저는 간단히 소개한다면 저는 글을 쓰는 논리 작가거든요 아홉권을 쓴 그 글쓰기 논리로 어떻게 학문이 형성되고 비문학이 어떻게 글이 전개되고 작가들은 어떻게 문학 작품을 쓰는지를 다 알려주는 수업이거든요 논리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논리라면 지금이 국어에서 가장 문제가 시간 부족한 거잖아요 시간 부족 문제를 공부하시는 건 딱 하나 논리밖에 없어요 기준을 잡고 이미 예측하고 읽어나는 거고 문학은 보기만 봐도 이 작품의 핵심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논리에 탑승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나의 약점 분명히 캐치해 보시고 새롭게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